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 포키에요! 오늘은 연어롤, 연어초밥, 냉모밀에 새우튀김까지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콜라부터 따라 볼까요? 콜라부터 마시멜로우 초콜릿 백일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엉 고소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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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저녁 고소하고, 소고리도 매콤해요 와..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디기 바삭바삭 초콜릿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양념장 계란 닭다리 바삭바삭 과자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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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마지막이예요 마지막이예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 안녕